자 이제 후렴꼴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렴꼴은 그냥 쿵짝짝 쿵짝짝 그런 리듬의 왈츠 리듬으로 그냥 한마디에 6번씩 다운로 쳐주시면 되는데 또 한마디에 코드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A코드를 먼저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치시고 나면은 그 다음 B-7으로 바꿔서 또 하나 둘 셋 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. A코드, 그 다음에 B-7, C코드 죄송해요 D코드죠. 그 다음에 D코드, 또 B-7, 그 다음 C-7인데 B-7 잡으신 상태에서 한 칸 앞으로 발의 코드를 이동시켜주고 2번 손가락을 잡으셔도 되고 첫 번째 칸을 잡을 때는 발에 손가락의 힘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손가락의 힘을 빌려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약지로 같이 잡아주면 좋아요. 그 다음에 Fm, Dm, A코드, Dm, B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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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7, E7, E7. 여기까지 다시 노래를 넣어서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셋! 하나, 셋! 하나, 셋!